인천시가 어린이 안전의식 재고와 재난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2020 온라인으로 만나는 어린이 안전교육 뮤지컬을 개최합니다. 이번 뮤지컬 공연은 율동과 노래가 가미된 공연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생활안전과 올바른 행동요령을 두 차례 진행합니다. 감염병 예방 뮤지컬은 반짝반짝 건강손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와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등을 담고 있으며 영상은 오는 30일 인천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됩니다. 또 재난안전교육 뮤지컬 삐뽀삐뽀 긴급출동은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 대처 방법과 예방 방법 등으로 영상을 제작해 다음 달 2일부터 공개될 예정입니다.